자 이지운도 걸렸어 상대편 1픽이 가장 긴거 같지? 느낌이 요즘은 안하는거 같은데 요즘은 내가 보기엔 페이크인거 같아 이거 아 이거 못하면 민폐라서 럼블 리산드라 마린인가? 마린일수도 있어 상대 1픽 페이커래 페이커랍니다 상대 페이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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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쓰레시니까 쓰레시 하나만큼 마타보다 더 잘하니까 니가 또 그러지않았어? 어 페이크 맞답니다 여러분들 녹화좀 누르고 할게 페이크 맞답니다 카시오페아 근데 그저께 카시오페아 했는데 이근하한테 엄청나가더라구 이근하 로밍에 터졌어 페이커도 카시오페아가 움직이면서 스킬을 쓸 수 있어 맞아요 카시오페아 맞아 요즘 많이 하더라 페이커 카시오페아 페이커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어 어 방제 좀 방제 좀 바꾸고 이그나 VS 페이커 걸려들었으 신스킨 형이랑 안 샀어? 네? 샀냐? 네 샀네 별로 못 없더라구요 아니 히메의 공포 스트레쉬가 얘는 좀 간지나 보는데 샘피니즘 안 쓰냐? 친구같애? 아니 툼 좀 이상해서 히메의 공포가 되게 좋대요 어 퓨리 오쒀발 퓨리도 요즘 장난아니구 불났 useful 불꽃 안한대 렌턴이 안보인대요 하나도 해야돼 안대요 도움이 잘해봤는데 잘잘해요 두고 하지 말래 랜턴 이게 잘 잘 보이지 블라디믄 저거 끝뽕 아니야? 블라디믄 약간 끝뽕스맨인데 다음 기회에 추천 안 나온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근아 제가 진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제 방송 멸망전 같은거 하면서 많이 부려먹었던 동생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집 왔거든요 프로팀에 엄청난 로봇콜도 많은데 저희집에도 놀러왔고 하루에 따라 입당하는게 아니라 한 진짜 거짓말한지 장시간 일주일 이상 있을수도 있고 하여튼 진짜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저랑 또 같이 세탁기도 사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짬뽕도 먹어라 하거든 오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음 어 갔다와봤다 언제 와? 아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번씩 다 부르고 있어 내가 거의 성적 모시듯이 아직 모르겠네 아니 진짜 이근아 로링도 한번 클래스 보실 수 있지 아니 그런 위주로 할 수 있겠어요 먼저 플레이? 혹시? 한번 어 한번 한번 된다면은? 파커네 족빠지는 씨바 페이커네 아니 근데 거짓말 안치고 어제 내가 다시 보기 봤는데 이근아가 지금 없으니까 말하는데 이근아가 로링으로 페이커 엄청 괴롭히더라고 진짜로 아니 봤는데 놀랬어 로링으로 진짜 카시오페아 개 끌고 다니더라 진짜로 놀랬어 근데 서포트 중에서 이근아가 제일 높잖아요 진짜로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시작했는데 벌써? 어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해요 내가 탬수면 안 될거 같아 이거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탬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씨 바 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형님 386개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형님 누가 할까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전멸키 잘 지정해라 채팅창같은거 내 채팅창 가릴게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아 지금 오랫동안 놀랐으니까 스무살이에요 죽는거 같은데 뭐가? 아 템창? 네 아 창문을 자 기다려봐 조페 내가 이거 인터넷상 좀 다 죽쳐놓을게 이게 죽칠수가 있거든 게임할때 됐어 상대 마우스가 약간 나갈수도 있어 뭔 말인데 이제 방금 그렇더라 너무 기계 팍 나가면 이게 아프리카TV 방송하면 비계들이 창문을 할수도 없어 고맙습니다 고릴라라서 고릴라에서 폰? 근데? 만만치 않지? 잘하죠 근데 이게 쫄진 않지 응 인비가 좀 나대 저렇게 도인비 친한동생이여 나랑 좀 나대 얘가 성격이 활발해가지고 맵이 열어줘 아 이거 미시하고 미시하고 맵이 열게 열다녀 하늘상 보이네 안보여 아니 넌 상관없어 하얀 지금? 다음번 집에 갔다 올 때 게임 집중해 모민 이즈가 실패한것 왜 왜 힙합이 왜 왜 힙합이 왜 왜 랭크가 랭크가 천점대 경기니까 900점 천점대 경기라서 방해 주기가 좀 그러니까 랭크가 상대 비디오 페이크지 세상에 오오오오오오오 이거구나 니가 말했던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 이거 내가 말했던데 이거랑 와 이걸로 플래시를 땡고 오면은 플래시로 땡겨보면은 이걸로 이게 아까 나한테 말하더라고 프로들한테 얘가 말해줬다고 했는데 저걸로 땡겨서 전멸로 Q를 빼면은 한번 더 땡겨온다 이거야 어 그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던게 맵 좀 잠깐 이렇게 그니까 전멸로 땡기 Q를 땡긴 상태에서 전멸로 한번 더 뒤로 뒤로 빼면은 한번 더 끌고 온대 주춤주춤하는거를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다 이거야 3민 타이브일때 이거 말한거여 와아 나 빠지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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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 후 후 후 아 노르바이트 안에서 틀린거 보리라 님이 좀 터네? 아 저거 진짜 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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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아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그런 그랩 던졌으면은 시빨 극혐이라고 하면서 이그나가 던지니까 까비라네 허허.. 문제 있어? 아.. 워낙 중요한 게임인데 말 못 벌겠다 식사는 이렇게 진짜 스타러스는 스타러스는 하얀 스타러스는 팩 스타러스는 스타러스는 지금 대체 중이니까 말 걸어보겠는데 손템 뭐가? 기동력? 네, 손템은 고대 힘으로 아, 일단 고대 힘으로 간다면 신발? 공신부터가 아니면 기동력부터가 시야사건 언제 우주지 공신부터는 언제 우주지 공신부터가? 결국 성담이 사니까 그니까 니가 아까 한말이 있었잖아 슬래시를 잘하고싶으면 Q 던지는거를 멍설이면 안된다고 여러분들 이런게 있잖아요 슬래시 그랩같은거는 피하기가 쉬워가지고 이근하가 그러더라고 보험 드는게 아니라 슬래시 그랩은 예측해서 던지는거지 100% 맞출수가 없대 12번은 맞추라야돼 아 문제있네 오 쉔! 오! 좋아 아 아 스펠 체크까지 스펠 체크까지 잡음 아 ㅇ trades 앗 impact 이거 엄 와드 꿀포인트같은데 알려줄 수 있었는데 이런데나 이런데나 부시같은데 말고 부시보다는 오 기동력 어떤 플레임을 보여줄지 와드는 안잔다 너의 영웅을 잡아채줄까? 저게 침대 밑이 무섭군 내가 있었을지 어디있지? 미스럽지가 않아 어디있지? 어디있지? 미스럽지가 않아 미스럽지가 미스럽지가 미스럽지 미스럽지 다 으 괜찮아? 지금 게임이 약간 불리한 정도? 조금? 로밍 가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와드나 해야 될 것 같아 우리집에서 우리집에 와서 게임하는데도 거의 없더라 스무게 안 좋은거야? 아니 그냥 좀 참고도가 참고도가? 아니 이거 이게 좀 오셀스도 오셀스도 없애 여러분들 그 마우스 안 나가게 하는게 F9인가?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게 F9인가 그게? 아 아 그치고싶어 그치고싶어 오우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오우 그 앱 오우 날카로웠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휴 너 라이너 따고 너 좋으면 이득이긴 하지 네 당연히ост게 아웃구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2G까지 ? 설마?!? 오우이씨 아 ㅅ 같은데 마우스가 니가 새로운 구멍에 좀 안 좋냐? 네 저는 좀 큰 마우스 없어서 실버마우스야 이거는? 너무 작아서 작아? 아 그새 왜? 불편해 아 시바 실버마우스인가 하면 진짜 그 매니저분들은 채팅창에 말 심하게 하는 애들 있으면 바로 광태 좀 해주세요 바로 광태 바로 광태 괜찮은데 못하는 거라 아 니가 너한테 뭐 나는 상관없는데 미애가 아니지 나는 뭐한 상관없는데 오 무기있네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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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파글럭스 런블도 없더만 나 죽습니다 글쎄다 비닐 염홀 내가 미쳤다고 그렇긴 영원히 함께하게 된 글쎄다 글쎄다 아 스틸 안되는데 너도 기가 부족했는데 아니요 승리가 도박할까요 아 있었네 지금 라인 나가는 중이라 물어볼텐데 5,5,5,7이네 후반에는 타곤산이 좋아 승천이 좋아 올렸으면 타곤산 쓰는게 나은데 그냥 하이템 가지고 있었으면 승천이 흐린데 끝내보기에는 100gr 공자 1,8 xu 두 등이 있습니다 오 그룹 시발 그룹 시발 무선 있으니까 저 죽을거 같은데? 아씨 클라스가 틀리랑 무지 그룹 시발 와 와아아아아아 야 고마워 고마아 클라스가 시발 와아아아 쓰레쉬를 막 제대로 보여주네 와아아아 야 방금 지졌다 시발 그걸 딸피를 몇뿌명을 잘못했냐 아아 수영님 박수 수영님박수 김정은박수 오 Tokyo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ㄷㄷ 대체로 무섭게 쓰여 버리지 아... 호통의 장소를 안이 잡히지옥 한슘을 어서 가지 이거야 신런지 골런지에서는 신같은 베이커도 많이 죽는구만 다른사람들이 다 잘하지 사이팍 어? 안 돼! 지금까지 짤면 휘둘러지지 않는데 바로 나가지 않냐?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휘둘러지나 많아 없잖아. 이럴 때 이득이냐? 니네 팀이 상대의 억제기를 밀었어. 발언을 뺏겼어. 이거 뭐야? 땅은 불리하지? 모르겠어. 불리하지. 엠엠엠? 그래도 바탕에 밀렸으니까.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귀찮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귀찮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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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좀 빼줄래 겁나 쎄네 이씨 아 겁나 쎄네? 흠흠 레터라 안드네 ㄹㄹㄹㄹㄹㅇ ㄹㄹㄹㄹㄷㄹㄹㄹㄹㄹㄹㅇ 한 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바롱만 빠지고 자면 좀 더 해봐야 되나? 바롱은 빠졌습니다 와 하아 땀고 있습니다 랜턴 랜턴이 좋아 정리로 혼자 있는 중기운동 정도? 아 실수로 아 그래요? 이거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무빙 또 예측했냐 어느 정도 지금? 오우. 좀 뻔했다 이거지? 오우. 무서웠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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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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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사님, 내가 시스텔하자 …오늘에도 아주 비하니까 이 날짜 …끝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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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쳤다고 와아!! 와아!! 방금 죽였다.. 페이커.. 뭐야..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발!! 아 방금.. 모르가.. 지금.. 블라디엘 던진 척 하면서 페이커 던진거지 와아 씨.. 와아 와아 족발이었다 페이크 진짜 페이크도 예승 무대창 못했을걸? 분명히 저 그랩은 씨..발 불낮이다 아이씨 바로 먹힐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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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이 드린다. 부삭한 기기 뺏어 끝난다 바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준이 살았어 게임 끝나냐 2큐에 떴으면 저희가 이겼는데 안 떠가지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게임 끝까지 바텀 라인을 죽을래 웍쟁이는 다 죽였나 웍쟁이는 다 죽였나 웍쟁이는 다 죽여있는게 아깝네 아 이준이 화면 아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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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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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윈으로 대가리 대가리윈으로 대가리 맨윈으로 이거요? 아니 어 이거 당겨야돼 아 이거 당겨야돼 왜 남탓을 안해야 아 남탓을 안해야 올라간답니다 크아 잘해놓고서 지송하다는 이 센스 인성 지리고 이준이가 잘했네 뭔가 아쉽다 음 음 음 아 아 아 아